현대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 것은 시간과 언어이다. 특히 시간의 문제는 철학의 모든 문제에 대한 재검토와 재정립을 요구한다. 해결까지의 철학의 특징은 시간보다는 절대정신과 같은 영혼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유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잘 나타나 있듯이 존재자의 본질이 불변성, 시간과 관련해서 볼 때 무시간성 내지 영혼성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상은 서구의 정신이 강조해온 것으로서 절대자의 자기 자신에 대한 암을 의미한다. 우리는 해결이 말한 보편이 진리다라는 말 속에서 무시간적인 영혼을 강조하는 서구사성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현대 철학은 보편과 무한 그리고 영혼의 반기를 들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런 반기의 선도주자인 키에르 케고르 인데 그의 철학적인 기반은 데카르트의 사유의 확실성과 대비되는 죽음의 확실성이다. 그에 따르면 가장 확실한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것이므로 우리는 인간은 죽는다는 명제보다 나는 죽는다는 명제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색을 통해 이제 진리의 자리는 해결이 강조하는 보편으로부터 주관으로 옮겨졌다. 한편 하이데그는 그의 종교현상학 입문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의를 기울였다. 지금까지 인간은 신의 모상으로서 유한한 것보다는 무한한 것을 시간적 존재보다는 영원한 존재를 강조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나약함을 덮어버린 채 영원하고 무시간적인 신의 본성만을 강조하면서 육신의 감각, 감정, 느낌 등은 인간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보아왔다. 이러한 인간의 신격화에 대하여 하이데그는 다음과 같은 성서적인 사실을 대비시킨다. 즉 사도 바울은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할 수밖에 없으며 신은 바울의 살 속에 박힌 가시를 통하여 그에게 인간의 나약함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 기존의 전통사상이 주장해온 바 즉 인간의 나약함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는 것은 본질의 왜곡이라는 독단을 전면으로 반박한다. 하이데그에 따르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죽음이며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고 말한다. 하이데그가 주시한 초대 그리소인들의 생활이란 그리소의 재림을 끊임없이 준비하는 생활 즉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결단의 순간순간을 사는 생활 선택을 강요당하는 순간을 사는 생활이었다. 여기에서 하이데그는 새로운 시간성의 단초를 확립하게 된다. 즉 시간은 결단의 순간들이지 무의미한 지금의 연속이 아니며 그리소의 재림은 죽음이므로 이 죽음을 예비하기 위하여 결단하는 지금을 살아가는 인간은 유한한 시간 속에 있다는 것이다. 죽음과 인간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인간의 심리는 자신의 죽음을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려 한다.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을 경험할 때조차도 죽음을 타인의 문제에 불과한 것으로 즉 자기 자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려 한다. 인간은 죽음을 삶 속에서 제거하려 한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미 죽기에는 충분히 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그가 비록 자신의 죽음의 때를 알 수 없을지라도 그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의 죽음이 너무나 확실하지만 가능한 한 그러한 자신의 죽음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날의 삶 속에서 죽음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죽음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말이나 인간은 죽음을 살고 삶을 죽는다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죽음은 삶의 종말 또는 삶의 끝, 다시 말해 인간에게 부여된 시간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이데그에 따르면 인간에게 시간이 주어져 있는 까닭은 그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일 죽지 않는 인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신과 같은 인간이 있다면 그는 영혼을 사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혼은 무시간적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에게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실제로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고 그렇게 시간을 가진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 활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자신에게 시간이 주어지는 동안에만 존재할 수 있고 이 시간은 다시금 죽음이 인간에게 애초부터 선고되어 있는 한에서만 즉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만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은 시간적 존재로서 유한할 수밖에 없다. 시간은 정말 또는 끝과 관련된다. 이때 끝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시간적 존재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염려하는 시간적인 존재로서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떠맡아 자신의 있음을 창조해가는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나왔는데 여러분들하고 좀 충분하게 나눴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기상님의 종합한 얘기는 시간은 정말 또는 끝과 관련된다. 이때 끝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시간적 존재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말한다. 그러므로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죽음을 향한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염려하는 시간적인 존재로서 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떠맡다. 자신의 있음을 창조해가는 존재로 파악할 수 있다고 표혈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저는 좀 답답하게 느껴져요. 이 하이데그 얘기가. 마치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돌진해가는 병사들인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죽음을 직시하는 사람만이 실존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대부분이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실존적인 사람을 회피하고 도망가낸 것이라고만 볼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크게 염려하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의 그냥 매출한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우리의 삶 자체를 너무 방어적인 삶으로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회피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쪽에서 보고 있는 게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무언가 우리 뜻대로 다 이루고 싶은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좌절 이런 것들 조금은 자연스러운 도양적인 사고하고 다른 세상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안달이나 우리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들 내 뜻대로 다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고 결국은 나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어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걸 절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현상을 꼭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니까 죽음의 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절대 질기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니까 인간은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죽음을 향한 존재다 하는데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은 이 죽음을 맞으러 가는 과정 속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염려하는 시간적인 존재다라고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 떠받다 자신의 있음을 창조해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있음 창조가 여기서 있음을 창조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창조되는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한적으로 느껴진 거죠 무한과 배리된 유한이죠 내가 사는 동안에만 의미 있는 무엇을 창조해 나갔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인 인생관 내가 죽기 전에 무언가를 나를 존재를 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이 죽음을 맞은 이후에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내가 하이데그를 충분히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글에서만 드러나는 하이데그의 모습은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죽음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른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는 가치가 없는 것인데 내가 사는 동안은 나의 있음을 내 스스로 창조해 가는 것이다 나의 존재를 내가 스스로 창조해 가는데 그 창조가 나의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연결되는 창조가 아니라 이 유한한 세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는 존재를 창조하는 그러니까 한정된 의미의 존재죠 그러니까 이 존재가 어떤 존재를 창조하는가는 각자에게 맡겨져 있지만 이 창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 인사놓고 어떤 창조가 의미 있는 창조인가에 대한 의미는 내가 의미 있다고 하면 그냥 의미 있는 거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어떤 존재를 내가 창조한다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내가 유한한 삶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사는 동안에 나의 있음을 내가 스스로 창조하는데 그 있음이 얼마나 밸류 있는 것인가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고찰은 여기에는 없어 보이고 어떤 것인지 내가 선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나는 선택 자체에만 그러니까 이 선택 초이스나 자유 프리덤이라고 하는 프리덤을 행사한다고 하는 이런 쪽에서의 성찰은 굉장히 그 과정에 대한 성찰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빌드업에 가면 내가 얘기하고 있는 나의 본질을 내가 구성한다고 그 본질을 어떤 본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성찰 기준이나 이것은 여기서는 우리가 찾을 수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기 자기의 본질이 의미 있는 것이냐 의미 있다고 하는 건 나 환자에게만 의미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게도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성찰은 여기서는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는 우리로서 하이데그의 이런 철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부가 우리에게 큰 통찰을 주지만 그렇다고 근원적인 이슈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런 그 답답함을 가지고 저는 하이데그를 출발을 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우리 좀 나눠보죠 유스테파노님 유사기님 처음 뵀을 텐데 우리 선배님 유사기님에게 두 분 사이 인사 잠깐 하시고 주시겠어요 이 영상은 처음이시죠 네 반갑습니다 뉴욕에 있는 유스테파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 두세 번 정도 뵀기는 뵀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저는 충남 청양에서 있는 손대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손대형님은 치과의사시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부탁하셔야 돼요 교재는 우리가 사유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체험과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삶과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런 점에서 서로 맥이 닿아 있어요 자유스럽게 우리가 사유하는 과정 속에서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의식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와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래적인 자와 비본래적인 자 우리는 모든 것을 교직 속에서 살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내가 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내가 되고 싶은데 나는 무엇인지를 계속 질문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니까 이것이 명료하게 클리어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까지 클리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무언가를 계속 추구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 속에서 하이데그가 주는 이런 도구 툴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는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승의 어떻게 보면 이승의 반대가 무 아닐까요 무 그렇죠 그러니까 이승의 반대는 무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사상 공이죠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석 유영모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없이 계시는 하나님 무로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그거는 뭐 때로는 이제 사라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생성 소멸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하나님 전능하신 뭐 전능보다도 그런 개념 끌어오지 말고 그냥 한다면 그 하나님은 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더라고요 어떠면 서양의 가장 근원적인 어떤 사고 중에 하나가 이분법이죠 그러니까 어떠면 데카르 시골의 의견은 우리의 마음과 몸이 각각 서로 다르다는 것에 모든 것을 둘러 쪼개는 패턴들인데 무와 유를 쪼개는 것 자체가 세상의 아주 세상을 보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있음과 없음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는데 동양에서도 이렇게 볼까요 있음과 없음도 근원적인 어떤 동양식으로 이게 어떤 태극이나 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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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부터 있음도 나오고 없음도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지 불교에서는 무와 무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을 인정하지 않죠 없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서구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있죠 무엇을 신이라고 보는가는 철학자의 신과 또 영성과의 신이 각각 달라요 서양에서도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라고 하는 개념 데피니션 자체를 그러니까 유로센트리심이라고 할까요 유럽중심주의 사고가 팽대에 있어서 어떠면 하이데그나 독일 철학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은 과거에는 철학은 독일어로밖에 할 수 없었다는 여기까지 있었어요 철학을 할 수 있는 철학을 할 수 있는 언어는 그리스어나 독일어로밖에 철학이 잘 되질 않는 거고 다른 문화로 쓴 철학이 불가능하다 이런 어떤 오만함도 이 속에 과거에 있어 온 거죠 굉장히 유럽중심주의적인 사고가 유럽인들의 철학이나 여러 분야에 알게 모르게 무시하게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고 할 때는 서양에서 생각하는 철학 이외에 다른 문화권에 있는 철학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건 철학이 아니다 철학이라는 개념은 자기들이 디파인한 것만의 철학이다 그래서 어떠면 이게 이런 생각이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동양 철학이라는 말을 거꾸롭게 생각하고 동양 사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동양 철학이라고 할 때 철학이라는 개념을 서구적인 개념으로 가져왔을 때 동양이 서구적인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럼 동양에는 동양 철학은 없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동양의 여러 가지 동양의 생각 동양의 사상 사고 뭐 이런 것은 인정하지만 동양의 철학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없다고 이분들이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디파인하는 것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 개념 이전에 무엇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와 유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동양의 영성에서는 유와 무 이전의 세계 무라고 하고 유라고 하는 것 이런 변화의 세계 이전의 세계까지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 통합될 수 있는 어떤 세계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부를 때 서양적인 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래서 신이 없다고 하는데 어떠면 서양적인 이야기에서는 인격적인 신 사랑 어떠면 의인화된 신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동양 사람이 생각하는 신이라는 개념은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죠 그게 범신론적인 신은 신이 아닌 것인가 하는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동양에서 과거에 샤마니즘이라고 하는데 샤마니즘이 꼭 어떤 종교 형태의 샤마니즘일 수도 있지만 과거에 제가 어리에서 보면 신앙의 대상은 클리어하지 않은데 정화수를 떠놓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목욕제기하고 아침부터 이렇게 어떤 대상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선 어떤 존재를 믿고 있었는데 그 존재가 꼭 일어나야 되는 어떤 신은 아닌 서구적인 신하고 좀 다른 개념인데 그래도 무언가 신앙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신앙의 대상들이 무엇인지 클리어하지 않지만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나로서 내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런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었고 제가 봤던 그 세계 속에서 아주 자연 속에서 살았던 그분들 속에도 계속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고 종교의 형태가 아닌 상태에서도 이분들은 어떤 자기가 천지식명에 보통서도 천지식명이나 뭐 이런 대상에 대해서 경외심을 품고 살았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명료화된 어떤 숭배의 대상 이라기보다는 이 천지식명 이 대명천지에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어떤 학문으로서의 어떤 종교 학문으로서의 철학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문적인 뭐라고 할까요 과학적인 사유 특히 어떤 대학에서 강당에서 가르칠 만한 어떠한 분야로서의 학문적인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까 이 학문적인 기준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없는 것이다 아니면 그런 것은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봤던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이해하느냐 그런 부분에서 동양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깊은 사상들이 서부인들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주어왔는데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법에 따라서 계속 자기에 걸맞게 이것을 해석해왔기 때문에 서양인들에게 소화되기 이전 상태의 동양의 사상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존재와 시간이라는 존재는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시간을 보이다 붙였는가 하는 그래서 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읽으면서 딱 생각한 게 이게 시간이라는 게 타임이라는 영어로는 타임이라는 것도 있지만 모먼트라는 그 순간이라는 그 부분을 이렇게 존재와 순간 이라고 붙여 쓰려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을 때 인생은 여정이라고 결정을 하셨는데 여기 그 여정 중에 한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여기 이거랑 여기서 나와있는 존재가 나타나는 그 자리 그런 그 어떤 모먼트 아니에요? 어떤 큰 광범위한 전체가 아니라 존재가 나타나는 바로 그 자리라는 말이고 존재의 거기 아까 말씀드린 현재 거기에 있음 그러면 그 거기라는 부분이 어떤 긴 우리가 생각하는 광범위적인 시간이 아니라 한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배운 거에 존재와 존재자 현 존재 그거에 대한 회적인 개념보다는 어떤 시작하는 개념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의식을 이걸로 다 설명이 가능하냐라고 봤을 때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개념을 시작하는 그런 걸로 저 스스로 받아들이고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독특한 건가 아니면 원래 철학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가 만약에 자연과학이다 그러면 어떤 명제를 던져주고 그거에 관련된 증거 그 증거가 왜 정확할 수밖에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생각을 하면 사전에서도 어떤 단어가 나오면 단어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끔없이 현 존재는 존재를 의식하는 의식할 때 존재가 드러나고 이런 얘기를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받아들였을까 또 역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그렇다면 그걸 다른 식으로 증명하거나 다른 형태의 설명이나 해설이 불가능한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면 그때부터 이제 아 도저히 모르겠다 이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구나 이런 그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넓으니까 나는 그냥 모르는 걸로 하자 이런 마음이 이제 자꾸 들고 있습니다 중요한 출발점이 왜냐하면 자연과학적인 어떤 어프로치로는 잡아낼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학문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에서 봐왔던 자연과학적인 것만이 학문이라고 봤던 것들 그런데 그런데 원래 물질의 영역에서 물질의 영역을 탐구하는데 아주 유효했던 그래요 우리는 독립된 셀프를 가지고 있고 대상은 내가 반차를 통해서 명료하게 밝힐 수 있는 실체가 그게 두 개의 실체인 거죠 나라는 실체가 있고 대상도 실체라고 봤던 이런 세계에서 가설을 가지고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거기에 연구 방법을 택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검증을 해나가는 이런 학문적인 방법을 정신의 영역에도 심리적인 영역이나 이런 철학적인 영역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데 이러한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 어쩌면 지금은 하이데그를 공부하고 있느냐 하이데그에게 큰 영향을 준 후설이라는 분 그리고 그 이전에 브렌타노라는 이런 철학자들이 가졌던 생각 현상학이라는 접근 방법을 통해서 물질이 아닌 심리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현상까지도 포괄해서 학문으로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현상학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들을 도입했을 때는 자연과학적인 어프로치하고 다른 영역 자연과학적인 영역의 대상과 다른 여러 영역들을 과학적인 이 과학적이라는 것을 자연과학적인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의 범죄를 넓혀서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애쓰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현상학적인 어프로치가 하이데그 속에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현상학적인 어프로치는 우리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전주의 철학과 함께 현상학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갖고 우리 같이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면 좋겠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